이슬람의 이슬람 이슬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몇몇 무슬림들이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난 다음에도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할랄비즈니스 때문이라고 오해를 받는 것이 제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시간이랑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을 욕보이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아예 동영상을 만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저를 통해서 이슬람을 알게 되고 또 무슬림의 일상들을 보신 분들이 저의 행동으로 인해 이슬람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되고 편견을 갖는 일이 생길까봐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인 이유지만 저의 부모님들이나 친구들 또 저에게 이런 동영상을 찍는 게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부모님은 무슬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입교에 관한 동영상이지 한국 이슬람교에 관련된 선교 동영상이 절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무슬림이 된 사람도 있구나 그냥 이렇게 사는 애도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8살, 9살 때 이라크 전쟁이 났었는데요 그때 제가 한참 인터넷을 시작했을 때여서 이라크 전쟁에 관한 기사나 뉴스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워낙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이랑은 좀 친한 사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미국에 관한 내용은 별로 궁금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라크라는 나라를 제가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이라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라크라는 나라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이라는 그 단어가 한국어 발음으로 조금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또 좀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종교의 이름같이 좀 청스러운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다 천을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걸 얼굴도 가리고 다니고 저처럼 히잡을 쓰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저 이라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동에서 사셨던 분들이 쓴 글로 이슬람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의 새로운 면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외국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 나와 있는 한국어 다큐멘터리를 다 찾아봤어요 EBS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한국어 자막을 쓴 이슬람, 중동, 아랍 관련된 동영상은 정말 닥치는 대로 다 봤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건 아마 제가 다 봤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관심이 점점 커졌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가고 다른 사람들이 중동이나 이슬람에 관한 얘기를 할 때면 저도 모르게 끼어들게 되고 저희 가족들이나 선생님들도 저를 좀 인정할 만큼 제가 좀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고등학교 때 와미 캠프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 와미 캠프는 교회 수련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이슬람교회에서 여름에 주최하는 캠프고 2박 3일 동안 하는 캠프인데요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가비는 무료예요 그래서 와미 캠프에 가게 됐는데 저는 이미 중동아랍 이슬람에 대해 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 또래에 비해 그래서 대망의 와미 캠프 날 제가 이슬람 성원에 가게 됐는데 대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너무 예쁜 언니가 있는 거예요 그 언니가 그 당시 이슬람 학생의 회장 언니였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반성을 했어요 아 뭐지 내가 너무 이상하게만 생각을 했나 내가 생각하는 검은 손 뒤집어 쓴 사람들은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퀴즈도 풀고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많은 대학생 스텝 언니 오빠들 참가자 언니 오빠들이랑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진짜 이슬람을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에 매주마다 이슬람 성원에 나가서 셀란누리라는 프로그램도 하게 되고 많은 외국인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또 거기서 좀 저의 어떻게 보면 이슬람교 관한 멘토이신 아민 아저씨를 만나게 돼서 결국에는 무슬림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무슬림이 되기 전에 정말 1년 정도의 본격적인 공부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제가 입에 맨날 달고 있었던 말이 언니 저는 무슬림은 절대 안 될 거예요 저 이슬람교는 진짜 못하겠어요 저 희자 못 쓰고 다녀요 저희 아빠가 모자 쓰고 다니라고 해도 저 모자도 안 써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중동과 아랍, 이슬람 국가는 좋았지만 이슬람은 너무 싫었는데 결국에 점점 편견이 없어지면서 그렇게 무슬림이 되었습니다 비무슬림으로 산 시간이 굉장히 많고 저희 가족들, 친구들이 다 무슬림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IS에 관한 생각, 테러에 관한 생각 다른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무슬림들에 대한 생각 테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무슬림 노동자들의 범죄 또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잘 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이슬람교에 대한 인식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부모님 또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만약에 너가 캠프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면 다시 전화를 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지금보다 10년도 더 전 얘기이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또 되게 안 좋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되게 안 좋게 생각했었거든요 진짜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테러의 종교, IS의 종교 정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알카이다, 탈레반의 종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슬람교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큰 고난과 역경이 있는 타입은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점점 이제 한국에서 무슬림의 수도 적은 수지만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기회도 되었으면 좋겠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 인스타그램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더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쌀가마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